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계열사 현대중공업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현대중공업 주식 150만 9천주를 1,821억 원에 오늘 장 시작 전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지분 매각이 유동성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신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. 현대중공업이 MSCI 한국지수의 구성 종목에 편입되면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 수요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.